평행이동에서 완전히 포갤 수 있는 그래프 완전히 포갠다는 건 뭐야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얘는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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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고 되겠지 그 다음 꼭시점 몇이대 이거니까 A에 어떻게 돼? X 플러스 A에 제곱이 되겠지 그것이 1, 마파르 지나지 여기 1 넣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지 Y절판 X에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X주마의 1만큼이니까 이것이 2, K를 지나지 대입해 답이 나오겠지 답이 나오겠지 꼭시점을 잘 펴 불러 이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야겠지 이왕해서 인수분에 돼야 안되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2는 3이 답이 되겠지 이것이 이걸 지나지 대입해 A는 1이 나오겠지 답이 나오겠지 답이 나오겠지 답이 나오겠지